내가 육수를 큰 가마솥에 여러 가지 넣고 했어요. 뭐 육수를 내셨어요? 굴, 김치국물. 거기 뭐 넣으세요? 북어 대가리, 생강, 마늘 대충 넣었어. 가정에서는 1시간 정도 30분은 센 불에, 30분은 약한 불에 하면 충분히 일어나요. 북어 육수를 여기다 넣고 고춧가루 먼저 불려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를 빌려요? 육수 가져올 때. 육수가 다 있습니다. 이거요? 육수예요? 어, 육수야. 어머, 되게 진하네? 보리차 같은데. 아, 이거는. 아, 육수? 진하네. 이거 완전 진한데? 육수예요? 네. 이거 액젓이야. 멸치 액젓이야. 딴 거야? 오빠, 미안. 내가 잘못 꺼냈대. 잠깐. 아, 형이 형. 자, 선생님. 육수 왔습니다. 육수 왔어요. 선생님께서 분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육수지. 일단 이걸로 분양. 육수 분양합니다, 육수 분양. 이게 너무 진국이라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기다 센수 2개 넣으세요. 센수 2개. 선생님, 잠시만요. 육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안 되겠습니다. 2개, 2개. 아니, 육수 뭘로 만들 수 있나요? 그거는. 육수. 그거는 안 돼. 방송을 봐. 내가 설명을 했어. 방송으로 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말할 시간이 없어. 선생님, 정말 많이 들어갔어. 지금 잘 봐, 마늘. 25포기 집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마늘 한 국자. 자, 마늘 한 국자를 여기다 또 넣어주시고. 이만치. 국자가 지금 이만치 되니까 이만치. 새우젓, 나는 육조를 넣어요. 아, 육조로 육조로 육조로. 이 정도. 육조로 이만치. 자, 안 다집니다. 다 익어요. 안 다질 거예요. 그다음에 풀. 홍사천 씨, 좀 더 넣으셔야 돼요, 좀 더. 좀 더 넣어요? 너 잘 모르겠네,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국물 조금 넣으세요, 국물 조금 넣으시고. 이거 풀 쓴 거. 자, 풀. 아, 이거는 풀인데. 왜 풀이 누랬냐면. 풀 쓸 때 부거 육수를 여기다 넣고 했어요. 와, 찐하네. 자, 파요. 하나, 풀. 두 개 정도. 자, 풀 두 개. 풀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가 끈적끈적해요. 풀을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생강, 생강은 반. 반. 마늘에 반. 마늘에 반. 생강도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에서 흑냄새 나요. 아, 흑냄새는 흑냄새 나는 집이 있는 집이에요. 자, 멸치 액젓. 이거 숨을 다 볼게요. 속도가 이렇게 빨리. 생강도 얼마큼 넣으면 돼, 이제? 멸치 액젓. 한 줄도. 한 줄도? 조금 더. 너무 많으면 흑냄새 난다. 멸치 액젓. 멸치 액젓. 멸치 액젓. 멸치 액젓. 두 개. 자, 매실청 그냥 알아서 조금만. 자, 매실. 주르륵.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됐어요. 매실청 다시. 주르륵. 조금. 오케이. 그리고 고춧가루는. 네, 그 정도. 자, 고춧가루 이거 다 국산. 고춧가루. 요번 태양초 이거 다 신하신 거예요. 고춧가루가 좀 불어야 돼요. 아, 불린다. 보세요. 어? 아니야. 아니야, 한번 섞어 봐, 오빠. 약간 늪같이. 아이고, 야, 더 넣어야 돼. 더 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을. 비슷해, 저기하고? 네. 더 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을. 그래도 더 넣어야 되겠다. 조금 더. 아, 조금 더. 네. 집에서 음식 다 해서 먹어요? 네. 가끔씩이요? 가끔? 맨날 안 하고? 맨날 안 하고. 아, 설탕이 빠졌어. 아, 설탕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설탕 넷. 한 숟가락 좀. 네, 설탕 중요해. 뒤집어. 얘는 지금 고춧가루로 불러놓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농도가 한 이 정도 되는, 되는, 되는. 우리 잘한 거 같아. 저희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선생님, 농도 한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양념이 너무 중요할까, 저희 농도 한번 봐. 저희 게 좀 잘 된 거 같은데. 어느 정도 불렸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좀 잘한 거 같아요. 아. 저희 좀 잘한 거 같아요. 아, 조금 돼지캐. 조금 돼지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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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캐, 돼지캐. 물을 좀 넣으세요. 그래. 돼, 돼. 돼다. 이 정도, 조금 돼. 좀 잘한 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더 넣으세요. 우리 거. 돼다. 조금 돼. 돼, 돼. 조금 물 반만. 이것도 돼다 그러실 거 같은데. 이거 돼지캐, 물 반 병만. 너무 돼. 돼, 돼지캐. 동맨 씨 웃긴다. 귀엽다. 이게 또 뿌릴 거니까요. 응. 오케이. 동작이 뜨다. 이래서 긴장하겠냐. 이래서 긴장하겠냐.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이거 뜨라. 이거 김태는 오늘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정신 발짝짝이야. integrador 너무 뒤에 준비를 pasa. 그거를 보 grade liner 종료에 대해야 Ooo.